지난 2018년 한 남성이 몸에 달라붙는 운동복인 레깅스 차림으로 서 있던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찍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더러웠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왜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게 무죄의 이유 중 하나가 됐습니다. 불법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를 촬영한 범죄인데 피해 여성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까지 느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가족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이 사건 이후 법조항에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수치를 다른 사람들을 볼라치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수치라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건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일 텐데 말이죠.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가 기분이 더러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 이게 말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불법 촬영을 한 건데 그래서 내가 기분이 불쾌한데 말이죠. 기억이 희미하실 수도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자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이 사건은 사실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마 유죄로 결론할 가능성도 크기는 하고요. 그런데 이 무죄 판단을 내린 그 지점에서 조금 비판이 일고 있는데 범행 당시 두 사람은 버스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버스에 내리기 위해서 뒷문 출입문 쪽에 써 있었고 남성은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서 피해 여성을 동영상으로 한 8초 정도 촬영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상의는 헐렁한 운동복 차림이고 그리고 하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입니다. 레깅스 다들 아시겠지만 몸에 완전 바짝 달라붙는 그런 옷차림이에요. 그래서 신체의 이런 특징이 드러나는 그런 옷차림인데 촬영을 한 게 특정 부위를 강조한 건 아니지만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모습 그리고 옆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달라붙는 복장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반신의 신체적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피해 여성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딱 돌아봐서 뭐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이 남성이 실토를 했어요. 내가 바로 지우겠다 죄송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니 신 변호사님 왜 찍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 남성은 전반적으로 찍은 거지 특정 부위를 강조한 것도 아니고 너무 몸매가 아름다웠다라고 항변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됐고 지우겠다라고 했는데 이 여성분이 경찰 조사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나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저희 변호사들은 법률가들은 다 알죠. 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냐고 물어볼 때 성적 수치심 느꼈습니다. 라고 한마디 이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진술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수치스럽다라는 것이 약간 부끄럽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 나의 몸매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은 모르겠지만 기분이 너무 더러웠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불쾌 정말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조언을 드리거든요. 수치심은 느꼈다고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1심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 표현을 내포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인정해서 유죄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방금 우리 신변호사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저렇게 설명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확 뒤집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잖아요. 그럼 이거는 요건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이걸 다 충족해야만 처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나눠서 보면 더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레깅스라는 거는 평상복 아니냐. 옷 아니냐. 이거를 뭐 속옷도 아니고 일부러 들추고 찍은 것도 아니고 노출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입기 위해서 평상복으로 입은 옷을 촬영했는데 저게 과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신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고요. 또한 두 번째는 헐령 찍었다고 해도 그게 과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게 않다고 본 거죠. 왜냐. 이 성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는데 불쾌감, 단순한 불쾌감이나 어떤 불안감 정도까지 성적 수치심에 다 포섭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쾌감, 불안감은 몰라도 성적 수치심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아서 황소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소장님, 저게 납득이 되시지 않는 표정이에요?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죄다, 안 죄다. 이렇게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니까 얘기를 못하겠는데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레깅스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깅스를 입은 걸 봐도 건강해 보여.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일상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자도 여자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레깅스를 입고 그냥 플라잉 요가나 요가를 하는 그런 그림만 봐도 이거 너무 야해. 누가 레깅스를 입고 다니면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다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찍었는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판사나 법정에는 그 어떤 분들도 사실 잘 모르겠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찍힌 사람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기분이 나빴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불법 촬영은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죄라고 볼 수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 대법원이 야 야 항소심 재판부 너희 좀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다. 파기환송 돌려보냈잖아요. 맞습니다. 항소심 같은 경우는 되게 좁게 봤습니다. 불안감이나 불쾌감은 성적 수치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판례에 따라서 그렇지 않다라고 봤어요. 분노나 공포, 모욕감도 여기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게 성적 수치심을 좁게 정의하는 건 사실 피해자가 수치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해야 된다는 걸 강요하는 겁니다. 이 수사기관에서도 이 수치심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수치심을 느꼈느냐. 이 수치라는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좀 폭넓게 봐야 한다는 게 결국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역시 노출 정도나 촬영자의 의도, 촬영된 이미지,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판례를 남기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파기환송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이라는 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심 변호사님, 왜 이게 다 달라요? 재판부마다 고른 게 단어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성이 표현한 거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정말 너무 불쾌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수치심이라는 표현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항소심에서는 거기 단어에 너무 집착했던 건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그 단어 하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모욕이라든지 그리고 공포라든지 그리고 분노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성적 수치심과 다를 바 없다라고 제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자에게 당신은 피해자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어야지 피해자가 됩니다. 라고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최근에 저희 JTBC 법조팀에서도 최근에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검에서도 자체 훈령을 그런 식으로 단어를 바꿨는데요. 수치심이라는 건 상당히 좁은 개념이고 불쾌감이라는 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성범들을 성적 괴롭힘으로 구정을 해요. 학대 행위까지 포함되는 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성적 수치심이 아닌 성적 불쾌감을 기준으로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변호사님,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표현이나 이런 건 저도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일단 그 불법 촬영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고 왜 불쾌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사건 그리고 이런 유형의 범행만 놓고 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갖는 법 감정에도 당연히 부합할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또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처벌 범위를 가능한 한 좀 넓히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형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도 역시 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보수적인 시각도 일각에서는 존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X파일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결과 정리하고요.